안녕하세요. 오늘의 촬영은 영상입니다. 오늘의 촬영은 영상입니다. 오늘의 촬영은 영상입니다. 뭔가 색감이 이쁘게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초록초록이. 몇 갠데? 20... 이것까지 25개. 와... 테이프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여기 아크릴 칠 때 테이프로 붙여. 아, 그래? 그래, 안 보이니까? 깔끔하대. 와, 예쁘다. 아크릴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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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응. 이게 한... 2.5cm로 기둥이 올라가. 응. 아크릴 칠. 똑같아. 맞아, 뭐지? 여기도 써줘야 돼. 응. 어. 어. 아크릴 칠. 아크릴 칠. 아크릴 칠. 아크릴 칠. 아크릴 칠. 아크릴 칠. 너무 맛있어서. 진짜.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5학년 모형 만들다가 목이 풀로 쑤실뻔한 사람 이런식으로 아니 아니 너네 이거 잘라서 가져가면 이제 그거 풀로 모션으로 올라가는 거네 여기 있는 거에요 왜? 뭐지? 줄이는데? 근데 하나 귀찮아 여기는 안해도 어차피 잘 안보일수도 있어 저거? 야 뚫으면 돼 응 내 먹을게 근데 내일은 주말이라 짱 귀여워 완전 좋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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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발! 러시아다~! 아르바이트! 봄.. 내 건 서러가 있는데 아주 든든하고 많이 넣었어요 라 Raymond 나랑 서러가 없음 나도! 성인이랑 나 구했는데? 두세 명? 5학년이라서 맞지 않아? 아cepcion 이 고양이 그치? 다 이유가 있구나 다 이유가 있구나 뭐? 어? 그런 거 같지 않았는데 어? 어 어 갈게 잠깐만 빨리 와 어 맞아 여기가 2층 저거 2층에 올라가 오 아 지민! 지민! 지민아! 지민! 지민아! 어 그 아래 삼촌은? 내가 이거 알아 어 난 이쪽으로 갈게 아 그래? 들어갔으면 와 한숨이 팔 엄청 까맣게 나왔네 원래 까맸어 거질목이? 어 여기 여기 지금 피곤해서 피부가 까매져서 그래 오늘 피곤한 피부톤 까매진다고 근데 왜 이렇게 까맣지 나 공간이 언제 있는데? 응 일단 너 침묵 안 돼 잘난다 장막히는 멸치하다 예쁘다 느끼닝? 응 예뻐 종이꺼비? 저 이거 봐 나도 내꺼 봐 다른 사람 같은 거 봐 됐으니까 내가 이거 드릴까? 다시누빵 내가 성장하기 또 gitti 누군가님 정 Relationship 뭐라고 했나? 나쁘지 않아 부마리 집어넣을 깨는night 두근이 좀 넘어 나는 삶에 여유가 불가능한 사람이야 살기는 항상 여유가 있어 카메라가 다 보인다 왜 그래? 유튜브가? 응 유튜브는 원래 뭐든 다 잘 보여야 돼 오오 지금 현재 여기까지 아주 만족할 것 같아 옷인데? 예쁜데? 괜찮은 것 같아 바삭할 때 필요한 것 같아 바삭할 때 필요한 것 같아 오 이쁜데? 이렇게 보니까 또 다 해놨어 그 전에 과정대로 다 찍었거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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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아 아 아 아 귀엽지? 왜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게 둘이? 귀여워. 배치 복모형보다 배치모형이 있어? 아니. 내가 막 얼추 이렇게. 야, 얼추 이렇게 배치모형. 야. 근데 이것도 여기를 뭔가 고정을 해줘야 될 거 같아. 뒤로 자빠져. 그렇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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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